광안이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도심 속에서 누리는 격의 차이 더블 역세권의 완벽한 생활과 명문학군을 바로 앞에서 만나는 거리의 차이 완벽한 인프라를 누리는 하루가 부족한 즐거움의 차이 그리고 모든 것을 내게 맞추는 공간의 차이 이 모든 게 넘볼 수 없는 압도적 차이 광안센터는 비스타동원이 선착순 분양 중입니다 부산 수영구 광안동의 지하 3층 지상 29층 7개 동 전용면적 59타입 84타입 총 525세대입니다 부산 지하철 3호선 망미역이 300m 거리에 위치해 있고 2호선 3호선 수영역이 500m 거리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3호선을 통해 연산역에서 1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습니다 2호선은 서면을 거쳐 약산까지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또 오는 2021년에는 부산 북부 만덕과 해운대 센텀 구간 지하로 연결하는 만덕 센텀 지하 고속도로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풍부한 생활 편의 시설과 더블 역세권 등 편리한 교통환경 우수한 교육 인프라 등도 장점입니다 수영초등학교를 비롯해 심의초 광안동 방문여고 등이 가까운 트리플 학세권으로 도구 10대 1 5분대로 초중고를 걸어서 통학할 수 있고 편의시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적한 자연환경과 편리한 교통 고수한 교육 풍부한 생활인프라 등 미래가치가 높은 아파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알자 아파트입니다 수영초등학교를 비롯해 심의초 공동 방문여고 수영초등학교를 비롯해 심의초 공동 방문여고 수영초등학교를 비롯해 심의초등학교를Girllaughing 보안아 고생체로 볼 수 있습니다 수영초등학교를 비롯해 심의초등학교를 비롯해 심의초 공동시